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들어 영상 제작을 하며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도나엔디라는 업체와 함께 주얼리 관련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주얼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달과 함께 주얼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혼자서 제작하던 영상과 다르게 클라이언트와 함께 영상을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의 촬영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부분에서 시스템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영상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영상을 만드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카메라 화면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주얼리의 디테일을 찍는 것에서 포커스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오디오 장비에 신경을 쓰지 못해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었고요. 요즘에는 점점 전문적인 장비들을 통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춰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장비를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홀리랜드의 마스 400S입니다. 홀리랜드 마스 400S는 무선 영상 송수신기입니다. 무선 영상 송수신기란 카메라에서 촬영 중인 영상을 무선으로 송신해서 다른 모바일 기기 또는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홀로 모니터링을 하고 촬영 구도와 포커스를 확인하면 되지만 많은 사람들과 촬영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촬영하는 장면을 공유해가며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대형 프로덕션의 촬영 현장 같은 경우에는 큰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서 전문적인 촬영 현장 구축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힘든 편입니다.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주얼리 영상처럼 많은 사람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무선 영상 송수신기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가 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마스 400S는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마스 400S인데요. 먼저 어떤 구성품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 400S는 우선 영상을 송출하는 트랜스미터 즉 송신기와 영상을 수신하는 리시버 즉 수신기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테나와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는 악세사리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품은 안테나를 연결하는 부분과 HDMI 단자 그리고 USB-C 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제가 손에 쥐어보니까 크기는 아이폰보다 조금 작은 크기구요. 따라서 촬영시 구비해서 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크기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스 400S를 한번 사용해 볼텐데요. 우선 마스 400S의 송신기를 HDMI 케이블과 함께 카메라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뷰 모니터 또는 외부 모니터와 수신기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바로 카메라로 촬영 중인 화면이 외부 모니터에 보여지게 되고 화면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신기와 모니터가 촬영 현장에서 떨어져도 촬영되고 있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형 촬영 현장과 비슷한 환경이 구축되는 거죠. 제가 마스 400S를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 때문인데요. 송신기와 수신기를 이용한 무선 영상 송수신 뿐만 아니라 송신기에서 송출하고 있는 영상을 수신기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모바일 기기로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홀리뷰라는 앱을 다운받은 뒤에 와이파이 메뉴에서 홀리랜드를 선택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기본 비밀번호 설정값은 12345678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촬영하고 있는 장면이 핸드폰 및 타블렛에 뜨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수신기를 사용하다가 두번째 촬영부터는 굳이 수신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패드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 장면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신기와 수신기를 모두 사용할 경우 두개의 HDMI 케이블과 배터리가 필요해 소규모 촬영 현장에 맞지 않게 짐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송신기와 HDMI 배터리 한 개씩만 챙겨서 촬영 현장에 나가곤 합니다. 따라서 송신기만을 챙겨 와이파이로 연결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촬영 장면을 모니터링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촬영 현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얼리 촬영 때 클라이언트 분께서 굳이 촬영 현장 근처에 오지 않아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그리고 최대 4대까지 무선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더 빠른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 400S는 외장 모니터 기능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앱을 통해 연결하게 되면 실제 닌자와 같은 외장 모니터에서 지원하는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히스토그램, 화면 비율 설정, 포커스 피킹 등을 지원하며 럿까지 임포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요즘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촬영 현장에서 마스 400S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영상 지연이 생기는데요. 대략 0.3초 정도입니다. 이것이 러프한 촬영 현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디테일한 순간을 촬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경이 쓰일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쓰는 작업에 사용해 보았는데요. 촬영 구도를 확인하고 잡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글씨 촬영의 순간을 모니터링하는 데는 신경이 자꾸 쓰여서 결국 외부 모니터를 다시 사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저같이 모니터링 용도나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홀리랜드 마스 400S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점점 더 영상에 대한 고민과 욕심은 많아지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분들에게 홀리랜드 마스 400S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